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. 그럼 코리, 내한테 없는 게 네한테 있어야 그게 거래다. 거래라면 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. 이 허리비한테 순양 물려받아야겠더라. 순양을 물려받는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, 아버지? 결국 갖고 싶은 건 순양을 살 생각입니다. 제 돈으로. 내한테 반기 되는 날, 형제곱 자식이고 파준 적이 없다. 순조라고 다를 것 같나? 저 역시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수상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순양을 살 생각입니다. 으쌰, 할아버지. 결국 이 장기팔의 주인이 뭐죠, 이거?